자 오늘은 그 금대봉을 왔는데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두문동제에서 은대봉을 갔다와서 금대봉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 오니깐은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자 여기가 은대봉 입니다 자 여기가 두문동제 입니다 자 이제 금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고목나무 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목나무 샘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샘물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푼주령까지는 2.6km 남았고 대덕산까지 4.1km 남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분주령입니다 분주령에서 이제 대적산까지 1.5km 남았습니다 분주령에서 이제 대적산까지 1.5km 남았습니다 noch 더 수 보니깐 오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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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을 아 아 아 아 야 아 야 저 진짜 잠깐이네 잠깐 사이네 이건 이 둥그렇게 솟아있는 원접자 그곳이 대접사 자 이제 컴융소까지는 직접 스티로기 전해봤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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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게 diametrie 스티로기 회ii 오늘은 두문동재에서 은대봉으로 갔다가 금대봉, 대덕사에서 검용소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히려 비가 이쪽으로 좀 내렸는데요. 비가 오히려 산행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. 오문동재에서 갈